얼음돌의 힘은 감당하기 보겁습니다. 네 안에서 얼음돌을 꺼내면 그럼 너는 죽는다. 우리가 완전히 만난 적이 있었나 해서요. 절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. 그걸 꺼내면 편안해지나? 너 내 안에 있는 돌을 봤지? 너 죽는다. 내가 죽는다. 너 죽는다. 너 죽는다. 나 죽는다. 너 죽는다. 넹. 난 또 죽는다. 넹.